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김태우 수사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국이 이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경고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말 제가 화났어요. 그런데 또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는 오후에는 재정비해서 밤 12시 넘게까지 새벽까지 아주 강도 높은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국 수석은 시중일관,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민간인 사찰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의 소지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중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얘기를 해봐야 진실을 찾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제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증을 하면 위증을 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아니면 특감으로 나가야 한다. 이 정도까지 현재 야당 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조국 수석이 국회에서 바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 민간인 경고 이런 거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 가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척부 수직과 관련해서 그러면 일탈 행위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떠날 때까지 경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사찰 문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청와대에서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핸드폰을 갖다가 전부 사생활을 해서 그걸 별건으로 조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 수석이 그걸 전면 다 부인했거든요. 김태우 수사관은 무슨 소리냐 분석보고 하니까 전부 사생활 조사하라고 해서 전부 X에 넣어서 한 줄 한 줄 다 문자까지 다 검토했다.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별건 감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조국 수석이 국회에서 발언한 거, 답변한 거하고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언론을 대하고 폭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쌍이 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지 않는 한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태우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성이 많아요. 그러면 김태우도 공무원 생활 가지고 베테랑 수사관이잖아요.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이 아니면 수사 능력과 기본적인 그런 게 없으면 세계정부에 걸쳐서 청와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은 청와대 가서 근무를 하면 발탁됐고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하고 나올 때 대개 인사상의 그런 혜택을 좀 받아요.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일개 부처에서 세문이 나갔다? 이 사람은 대단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급은 낫지만. 일단 말이죠.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빙성이 보입니다. 자료를 또 들이밀었어요. 청와대가 포렌식을 했고 또 일일이 엑셀 파일로 조사를 해서 그중에 사생활 문제를 보고했더니 그거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별건이냐. 다 보고하라고 그래. 보고했고 또 조치를 취해서 수사를 한 건데 왜 별건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경고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얼어번 민간이 사찰한 사람이 있다. 청와대에. 한 3, 4개월은 그럴 수 있다고 치겠죠. 이 사람은 자꾸 이래. 능력 좋다는데. 그런데 1년 6개월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수습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잘라야죠.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간이 사찰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DNA에 사찰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이 사람 3개월 정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6개월을 끌어왔다는 거. 그러면 조국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김태욱 수사관의 발언들이 더 신빙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이렇게 꼭 법적으로 무슨 수사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당사자들 둘 딱 나와서 언론에서 이 땡딱 해서 한 시간이나 하루도 돈을 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 얘기로 의하면 이번에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반부패비사관의 박경철 비서관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계급이 낮더라도 내 휘하에 있는 직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계급은 낮지만 직무의 성격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수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특감반원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자꾸 민간인 접보를 가지고 오면 그걸 안 보고서 바로바로 버릴 게 아니고 그리고 반장이나 비서관만 경고하고 무슨 달래고 지금 본인은 경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수석이 바쁘다 하더라도 한 번 불러다가 너 이게 지금 몇 번째냐? 너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야단을 쳤어야죠. 본인이라도 직접. 계속 본인은 그냥 밑에 비서관하고 반장시켜서 경고를 하고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설득 논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휘하에 가지고 있었던, 데리고 있었던 그럼 조국 수석의 말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전문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지 책임을, 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모든 거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조국 수석도 모든 거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잖아요. 왜 1년 6개월 동안 왜 가지고 있냐.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를 보니까 나중에 검찰으로 갈 때 경찰에 가서 자기 지인관계 수사 내용을 파악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검찰로 돌아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보면 그건 아니고 경찰에 가서 사적으로 수사관계 파악한 거는 감찰을 해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갖고 감찰로 이미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까 보니까 아, 과기부에 5급으로 특진하려고 하는 걸로 이제 문제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마쳤다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를 빌면 특진시켜준다는 것은 비서관하고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합의 문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박경철 비서관한테 수차례 전화했는데 전화 답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가 돼 있고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인용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빨리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절차에 돌입해서 진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긴만이 그야말로 전국이 생산적인 전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19년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지금 이 사건 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빨리 정려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시급하다. 지금 이거를 정치적인 공방 차원에서 나는 잘못한 건 없다. 아니다.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 객관적인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보면요.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들이 신빙성 있는 것들이 문서화되고 있어요. 폭로 내용에서도 민간인 사찰 부분이 문서화된 게 나왔었고요. 이번에 승진 문제도 문서화된 게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하고 문제에 있어서 계속 경고했다.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경고했다.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요? 조국은 계속 비서관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 비서관은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조국은 어제 나가서 그냥 뻔뻔하게 계속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고 그 거짓말이 말이죠. 너무 뻔뻔해서 사실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착각을 줘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잘했다. 조국이 승리했다. 드러난 거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건 언론들 기레기들 얘기고 실제로는 조국이 어제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즉, 감방 갈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부인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선이 두 개예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는 내용 즉,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이게 블랙리스를 만들었느냐 또 민간이 사찰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 터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신재민 사무관 신재민 사무관이 자기 유튜브에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이 퍼뜨리는 것이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그렇잖아요. 담배인삼공사 사장 선임을 헐려했다는 거 물론 실패했지만 그다음에 그거 안 됐으니까 서울 사장 거는 잘해야 된다는 걸 했다는 건데 서울신문 사장 과연 어느 정도로 정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는 민간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한 거가 문제가 됐는데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이 신재민 사무관이 자기가 국고국에 있어가지고 이 채권 발행 이런 거 직접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보고서 쓴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채권 발행할 필요도 없는데 전에 세수가 갑자기 많이 거쳐갖고 박근혜 정부 때 실적 나쁘게 하고 현 정부에서는 별로 없게 하려고 국채 발행 그렇잖아요? 국채 발행 4조원 이거 엄청난 거든요. 이 국채 발행 4조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발행했다는 거죠. 발행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걸 김동연 부총리가 막으려고 대통령 보고하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인가요? 홍장표 경제수석하고 김동연하고 싸우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굳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선이 2개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말로서는 쓴소리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 국민들에게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바른 소리니까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간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언제 논란이 되면 분명히 한마디 하는 시절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 있던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이제 그만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지금 김태우 수사관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 때문에 이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내용은 국회 차원에서 지금 아직 거론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건데 신재민 사무관이 이제 억울하고 양심상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게 이런 정책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즉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 정부적인 판단 때문에 국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결국 피해가 국민들한테 오는데 이런 식의 정책을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정책 정치적인 대통령의 뜻에 맞는 정책을 헐라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산핵사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혁명까지 촛불시위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현 정부가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전 정부가 헌다 여기에 분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본인이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권에 관해서도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의 말이 맞다면 이거는 중요한 국가 정책의 왜곡 현상이에요 국가 중요 정책의 정치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에서 지금 법적 조치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 조치화하기 전에 그건 이제 기재부에서 그 당시 그 당시 경제 상황은 지표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 기관들이 그러면 그 당시 경제 상황을 전부 복귀해가지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이 국채 발행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외환위기였을 때 그 사람들 다 깜빡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판까지 했잖아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외환위기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위 관료들 몇 명 불행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채 발행 이건도 진짜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정책적 합리성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자꾸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법적으로 네가 근거 없다 있다 저는 너는 비위공무원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라서 이건 무슨 이권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민심이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함께 사회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빨리 정답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출하는 큰 틀 안에서 냉정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실체, 그 정체의 문제의 핵심 그걸 국민들한테 빨리 공개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새해부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이렇게 말이죠 어지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지러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보십시오 환경부 사찰했죠 외교부 사찰했죠 다 터졌습니다 문건으로 터졌고 환경부는 또 인정까지 했어요 외교부는 또 최근에 입단속한다고 말이에요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재부에서도 폭로가 터졌고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또 폭로가 터졌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지금 모른다 우리는 아니다 미꾸라지다 꼴뚱이다 망뚱이다 이러면서 지금 해명하기 급급한데 결국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면서 청문회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새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폭로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점잖은 중견국가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격에 맞게 빨리 마무리 짓는 빨리 마무리 짓려면 진실을 정부가 밝히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옥현의 안보적론TV 요즘에 화면도 깨끗해지고 소리도 깔끔하다고 아주 칭찬이 다들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안수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장비를 좀 좋은 거 마련했더니 이 음성하고 화질이 좀 깨끗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른 테크닉도 제가 더불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정부 뻔뻔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아무 잘못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김태우 수사관의 잘못이다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 갑니까? 1년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밥 먹죠 회의하죠 이야기하죠 텔레그램도 하죠 여기서 얘기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벌써 그 안에 내부 직원들이 다 얘기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그걸 그대로 언론들이 받아갖고 말이죠 청와대가 승리했다 자유한국당이 한 일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헛다리 짚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의 한 수가 바로잡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조국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국은 분명히 감방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